자 하트시그널4 8화에서 마지막 식탁씬 관련해서 줌이와 민규의 시그널이 있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참고로 보면 민규가 지영이랑 데이트가 끝나고 들어오면서 줌이랑 손 인사를 하죠 그리고 옷 갈아입으러 가면서 시선이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줌이로 돌아오는 민규 그리고 줌이가 말하는 거에 리액션 줌이가 후신에게 똥쳐오기라고 했던 말에도 그냥 웃지요 그리고 강렬한 그의 눈빛 어때요 가능성이 보이나요 현재 댓글 반응은 줌나 좋아 크크크 우선 됐다고 버렸는데 스크롤 많이 내겨진다 크크크 이번아 줌인규는 좀 설렌다 뭣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크크 줌인규로는 운다 넘나 좋은 것 크크 그냥 좋다 안녕 너무 귀여워 중간에 차은우 민규 크크크 침티력버서 크크크 내 눈에만 그런 거 아니다 다행 존재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